함수를 뿌린다 함수? 도대체 둘 중에 물 바르고 물 뿌려야 되는 거야 친구들 지금 공연이 입에 들어와 있지? 어 친구들 올바른 손들 부탁해 제발 목이 안 물리려면 어떤 냄새를 이용할까? 오렌지 집을 발라야 된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냄새가 가는 함수를 뿌려야 돼 그럼 카운트 주세요 친구들 잘 골라줘 친구들 잘 골라줄 거라고 믿어 보디를 우리 살려보자 그래 그래 오렌지 맞아 오렌지 오렌지 아니야 냄새가 가는 향수야 과연 친구들의 선택은? 친구들은 1번 오렌지 즙을 바르라고 선택해 줬네요 보디 친구들이 오렌지 즙을 바르라고 했어 오렌지 즙을 바르라 오렌지를 까서 아니 산이 산이 오렌지 먹으면 어떡해 진짜 안돼 그만 그만 다리야 오렌지 즙을 바르라고 다리에 바르고 다리에 바르라고 다리에도 발라야 돼 다리 다리도 발라 진짜 봐 진짜 발라야지 그럼 근데 목이가 진짜 싫어하니까 진짜 잘 좋아 이리와 나 오렌지 즙 발랐다 두고 봐 상큼한 오렌지 냄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냄새 너무 싫어 갔다 갔다 목이가 고마워 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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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은 오렌지 즙을 바르다니에 바른다 아 목이는 20m 밖에서도 냄새를 잘 맡습니다 특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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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띡 바리다리에 바르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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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껍질을 가리가리에 바르면 오렌지 껍질을 막을 수 있구나 오렌지 껍질은 오기 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친구들이 기억 기억 중간 점검 시간 곁에 남아있는 생명은 3개 계속 유지한다면 친구들에게 선물 15개를 쏠 수 있습니다 우와 많다 친구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 친구들이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 잠시 후에도 신중한 선택 부탁부터 제발 꽃이 만나게 된다면 꼭 비밀 노래도 또 물러? 빅시보고 잠시 후 다시 만나보아 종종 노력하고 있는 대신해주시다 최고 보내주세요 최고 앞으로 바라보는 아 감사합니다.